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와이 현지에서 마할로가 정말 어렵게 스타벅스 창립 50주년 스페셜 구스를 구했답니다. 오늘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여러분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사이렌 이너 디자인이 들어간 세라믹 텀블러에요.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. 그리고 뒤에는 꼬리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스타벅스 창립 50주년 아이템의 로고 하이라이트는 이런 이너에요. 그래서 요 제품이 이렇게 나와있고 요거는 선물용 할 수 있게 박스도 상당히 잘 해놨네요.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두번째 아 이거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요. 이 사이렌 이너의 꼬리를 이렇게 여러 문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컵 아주 영롱하죠. 두번째는 요거. 자 여러분 이제 세번째는 플라스틱 그 4종류를 제가 겨우겨우 찾아갖고 여러분들이 선보이는데요. 첫번째는 작은 거.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또 보시면은 이너의 꼬리. 꼬리로 이렇게 문양을 넣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근데 요거는 글쎄요. 음 플라스틱이라서 스크래치가 좀 날 것 같기도 하고. 또 요것도 이제 아 이렇게 50주년의 그 이너 이렇게 투명의 이렇게 사이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뭐 약간 아크릴 느낌도 나고.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이 조금 이쁘네요. 그래서 앞에는 또 이렇게 사이렌이 있고. 뒤에는 그냥 스타벅스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전체가 그 이너의 꼬리. 사이렌 꼬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몽환적으로 이렇게 만든 텀블러도 있네요. 자 네번째는 요번에 그 창립 50주년에서 그래서 가장 마을로도 이렇게 탁 마음에 오는 게 이 스탠 텀블러입니다. 요 텀블러는 요 앞에 이너 이렇게 모습이 있고. 뒤에는 그냥 로고만 이렇게 있는데. 요게 이제 여성분들이 한 손에 탁 잡히고. 어디 가방이나 이렇게 넣어도 폼이 좀 날 것 같아서.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. 요번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 탑으로 뽑는 게 요거입니다. 자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는. 애니버스트리 블랜드 50주년 기념 커피도 이렇게 나왔어요. 요것도 나왔는데. 아직 저도 이거 맛은 안 봤는데. 다크로스드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. 스타벅스 창립 50주년 구스는 바로 요 녀석이에요. 아마 이 지금 하니콤 스타일의 그란데 사이즈 텀블러가 제일 핫템이지 싶습니다. 자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. 요렇게. 자 요 탑을 보여주면은 이 탑 쪽에 이쪽에 요렇게 퍼플 컬러. 보라색이 좀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골드랑 퍼플이랑 이렇게 잘 매치가 돼갖고. 정말로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. 창립 50주년 그런 핫템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.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 처음일 거예요. 요 지압템으로 벤티 사이즈만 나오다가 요렇게 작게. 여성분들 이렇게 딱 가져가기. 이렇게 휴대하기 좋게. 이 그란데 사이즈였는데. 정말 요거는 너무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.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자면은. 요번에 그 스타벅스 창립 50주년 구스는 기존 그 어떤 그 구스의 어떤 그 디자인을 탈피해서 확실하게 그 이너 얘네들의 그 마스코트를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구스고요. 리뷰 마치기 전에 한번 우리 코나운덱 닐리 님의 한번 그 리뷰도 한번 들어볼까요? 자 닐리 님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? 한 세 가지만 한번 뽑아주세요. 네 저는 일단 허니콤 지압템 그거 마음에 들고요. 사이즈가 그란데 사이즈이고 또 뚜껑이 보라색이 살짝 들어간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요. 자 요거 이제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요거는 사실 뭐 가방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지만 요거는 여성분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그쵸? 자 요거 또 어떤 것도 마음에 드신가요? 저는 그 이너 꼬리가 있는 유리컵이요. 어 요거요? 네. 오. 이거 그 사이즈도 너무 좋고 그 색깔 그라데이션 된 것도 안 보고 네네. 어 이게 맘에 들어요. 오케이. 자 또 한 가지만 더 소개 좀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? 한 가지 더 하자면 그 옆에 있는 도짜기로 된 먹업 컵의 뚜껑 달린 거 같아요. 어 요거요? 네. 오. 어 인어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? 어 50주년이 이거 주제잖아요. 어 맞아요. 네. 자 여러분 아 요렇게 오늘 간단하게 아 하와이 소식 전하면서 스타벅스 창립 50주년 나온 거를 여러분들을 정리해서 어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